오늘 이 시간에는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MBN 현역가왕과 전유진 가수 관련 뉴스들을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유진 가수가 현역가왕 경연에서 최후 승리를 차지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뉴스를 외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결성전 2회분 녹화가 1월 27일 토요일 오전과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편 1월 23일 준결성전 방송에서는 듀앤미션, 1월 30일 준결성전 방송에서는 신곡미션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미 녹화를 마치고 편집 중이며 전파를 탈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전유진 가수가 듀앤미션에서 선전을 펼칠 뿐만 아니라 신곡미션에서는 무대를 찢어놓는다고 하니 열혈팬들께서는 본방을 사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유진 가수는 준결성전에서 당당히 원톱 자리에 올라 결성에 진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준결성 1라운드 듀앤미션 상대는 예고편 패션 디자인으로 어느정도 추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자 가수들의 패션 디자인은 노래의 분위기와 직결됩니다. 격렬한 율동을 동반하는 댄스곡을 부를 때와 구슬픈 엘레지를 부를 때의 패션 디자인은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화이트 패션으로 금정색이 일부 콘트라스트 콤비네이션으로 가미된 복장입니다. 비슷한 패션 디자인을 글친 가수들은 박해신, 조정민, 마리아입니다. 김다연 가수는 속살이 비치는 반투명 텍스처에 경쾌한 패션 디자인입니다. 치마의 길이가 짧으며 격렬한 율동을 소화할 수도 있는 패션 디자인입니다. 비슷한 패션 디자인을 글친 가수들은 마이진, 두리, 강혜연입니다. 한편 춤을 추기에는 아주 불편할 것 같은 패션 디자인을 글친 가수로는 린, 별사랑, 윤수현입니다. 류원정 가수와 김양 가수는 실크로 칭칭 감은 것 같은 패션 디자인인데 흑백 데뷔까지 갖추고 있어서 두 가수의 대결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편 현역 가왕 준결승전 특별심사를 위해 일본 측 프로듀스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MBN은 지난 1월 19일 금요일 제작사 크리아 스튜디오 서혜진 대표와 트로트 걸즈인 재팬 마스터인 브로듀스 마츠시다 시게루가 각각 현회탈을 건너서 크로스 심사를 펼치는 모습을 스틸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오랜 시간 일본 가요계에서 저력을 쌓아온 마츠시다 시게루 브로듀스는 방송 중 심사평을 전하며 긴장감을 도둔다고 합니다. 한국 가수들의 트로트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 글로벌한 무대 연출과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실력, 치솟는 에너지 등의 연신, 놀랍다는 반항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본 가수가 노래하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도 있습니다. 트로트 뽕짝 아줌마라는 유튜버인데 현역 가왕 일본 대표 가수 아즈마 아키가 부르는 진세이치로 즉 인생 외길이라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본 국내 응원 투표에서는 마츠나가 미우와 아즈마 아키가 쌍거리를 하고 있습니다.